최진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죽게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게 고하지 않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 아니고 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기난처는 예수 오니 기도 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안이 하신 받겠네